여러분, 오늘 오전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독도 영공을 7분 동안 두 차례나 무단으로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360발 넘게 경고 사격을 하자 북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난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 비슷한 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또 다른 군용기 넉 대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오기도 했는데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이 내용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상범 기자가 오늘 긴박했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4분 중국의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해상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진입해 30분 만인 7시 14분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다 7시 49분 울릉도 남방 140km 지점에서 카디즈로 재진입했고 군사번개선을 지난 뒤 8시 20분 카디즈를 벗어났습니다. 중국 폭격기 2대는 13분 뒤인 8시 33분 NLL 북방에서 대기하던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 2대와 합류하더니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편대비행으로 남아왔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는 8시 40분 울릉도 북방에서 카디즈에 재진입한 뒤 9시 4분 울릉도 남방에서 카디즈를 이탈했습니다. 5분 뒤인 9시 9분 새롭게 나타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카디즈를 넘어 독도 우측 우리 연공을 침범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는 A-50 전방 1km 근방에 80여 발을 경고 사격했습니다. 3분 뒤인 9시 12분 연공을 벗어난 A-50은 9시 33분 이번에는 독도 좌측으로 연공을 재차 침범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추가로 280에 발 경고 사격을 퍼붓자 9시 37분 독도 연공을 벗어났고 9시 56분 카디즈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7분간의 무단 침범으로 타국의 군용기가 우리 연공을 침범하고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꺼번에 카디즈에 진입한 곳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